MBC 스트레이트의 보도를 간략하게 일단 소개를 해주세요 복덕흠 의원은 지난 19대를 시작해서 20대를 거쳐서 현재 21대에 이르기까지 연속 6년째 국회 국토교통위 북박위원이에요 국회 국토위가 어떤 자리입니까? 알짜죠 알짜죠 국토위에 들어가면 일단은 뭘 할 수 있느냐 자기네 지역구에다가 SOC 도로를 깐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국토위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국토위에서 일을 했다는 걸 자랑으로 하려고 합니다 복덕흠 의원의 직업이 뭐냐면 건설인이에요 전문건설경영위협회의 회장도 하고 건설업자 건설업자가 국토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충렬되지 않겠습니까? 73억을 갖다가 남겨먹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인간은 건설업자야!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였어요 복덕흠 의원의 신박한 논리를 뒤집어 엎는 현실적인 회사들의 형태 형태 가족기업이야 맞아요 더군다나 혹시나 걸릴까봐 해연건설, 파워개발, 원화종합건설, 원화레저, 원화코퍼레이션 등 회사를 5개로 쪼개서 각각 해먹었어 신박한 쪼개기 기술 아들, 아들들, 두 아들하고 뭐 해가지고 나눠먹기 한 거죠 그러면서 순환출자도 이러죠 야, 삼성이야 삼성! 건설계의 삼성이야! 이 사람은 국회 국토위에 가가지고 국가 내지 시에서 진행하는 이 모든 거를 자기 회사 휘야로 가져왔어요 돌렸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자기 특수공법이 있대! 그게 무슨 STS 공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특허를 했다는 거죠? 네, 특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 저게 대단한 기술이고 저것밖에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복도쿰 의원이 국토위에 들어간 진짜 이유는 자기네 집 값을 부풀리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 법을 입법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국토위에서 피감기관이라고 피감기관, 서울시 피감기관이 뭡니까? 법사위 뭐 이런 데에서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는 각각의 기관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는 갑이야 그러면 감사를 받는 데는 을이야 갑은 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갑질을 해요 갑질을 원래 못하게 돼 있죠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다 갑질을 해 다 갑질을 해 그래서 국토위 위원이라든지 위원장이 굉장히 힘이 센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라든지 피감기관들에 대해서 이거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또 걸리면 안 되니까 그거 많이 따른다고요 실제로 이게 좋을 것 같은데가 그냥 카페라테가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서울시에서 터널을 하나 뚫으려고 그래요 터널을 뚫거나 건물을 세운다라든지 터널을 뚫으려고 계획을 딱 쓰는데 그때 국토위에서 의견이 나오는 거야 의견이 나오는 거죠 STS 공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놓고 SFT 공법으로 뭘 갖고 온다 이러면은 잡아먹히죠 당신 무슨 로비 받았어? 그렇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SFT의 그 회사한테 로비 받았냐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은 기획서를 고치게 됩니다 고치게 되죠 STS 공법을 사용한 그런 기획서를 만들어야 돼 그럼요 그런데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게 그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자격요건이 있어 자격요건이 뭐냐면 STS 공법이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땅을 그냥 파거나 터널을 뚫을 때 그냥 뚫으면 안 되니까 그런 공법이 있어요 파이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 그런 가운데 딱 하나 딱 짚는 거야 STS 공법 알고 보니까 이 STS 공법이 어떤 공법이냐 자기 아들 회사에서 특허낸 공법이야 그래서 그때 회사가 올린 수주액이 14건에 400억 원에 이른다고 해요 서울시만인 거지 서울시만? 네 부산시는? 다른 데는 피간 기관들이 밝히질 않은 거야 그다음에 자기네들 홍성인가 여기 이 부근이 이 사람 지역구 아닙니까? 영동 영동 뭐 이쪽이죠 그쪽에서도 뭐 밝히지 않는 거예요 전체를 다 전수조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지금 서울시만 400억 원이니까 나머지 전국적으로 퍼진다라고 한다면 수천억은 되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인 추정을 합니다 MBC 스트레이트에서 나온 거는 그 STS 공법이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특허대로 이렇게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돈을 줄 수밖에 없다 돈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열빡 받았죠 왜? 대한민국에 STS 공법밖에 없나?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좋고 안전한 공법인가? 그리고 실제로 이 STS 공법은 경제신문에서 겁나 빨아준 바 있는 공법이거든요 그래요 겁나 빨아줬었어요 한때 그때가 아주 굉장히 우연찮게도 이 복도급 의원님께서 국토위에 가신 그때부터 겁나 빨아주는 그런 공법인데 자 그러면 그 비슷한 것들을 만드는데 어떤 공법들이 있는지 우리 최요한 평론가님께서 발굴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발굴했죠 박수 박수 여러분들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NTR 공법이라고 하고요 한 다섯 맨 옆에 있는 게 NTR 공법 있고 또 이 결식 문제의 STS 공법입니다 이게 바로 복도급 의원의 아들레 회사에서 특허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공법이 또 있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TRCM 공법 이렇게 다섯 개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공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터널을 뚫든지 땅을 파서 건물을 세우든지 할 때 지하에다가 막 땅을 파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그냥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터널도 그렇고 그런데 그 터널을 단순히 뚫는 것이 아니라 땅 지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방식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 다섯 가지 방법은 각각의 그 상황에 맞춰서 모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다섯 가지 공법 중에 공사 기간 그리고 공사 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거든요 그렇죠 비용이 적게 들고 그리고 안전하면서 굉장히 빨리 공사할 수 있는 이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빠 찬스를 얻어서 아빠는 누굽니까 복덕흠 의원 네 의원이죠 그러면 공사비하고 다른 데랑 비교를 해보자고 자 보십시오 이 표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공사 기간 볼까요 자 신공법 제일 가장 이것도 역시 다 특허가 있는 거예요 SFT 공법은 8개월 걸려요 8개월 딱 건설하는데 똑같은 입장에서 그런데 STS는 뭡니까 12개월 걸린다는 거야 기지를 설치하고 토공하는 데는 비슷하게 3개월이 들지만 그거를 강관 추진공이랑 같이 할 수가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강관 추진공과 구조물공과 지반보강을 같이 할 수 있어 동시작업해서 빨리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요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앞에 그 차이를 한번 봅시다 SFT 공법은 추진 또는 견인하려는 구조물의 외형에 대응하도록 각관을 지중으로 압입해서 압력으로 집어넣고 압력으로 밀어넣어서 추진하고 발진부에서 구조물을 미리 제작을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양생을 해서 유압잭을 이용해서 한쪽으로는 토사물을 빼내고 다른 관으로는 밀어넣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오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것이 2012년도에 2012년도에 특허를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서울시 관련돼서 아니 저탄소 기술이기도 해 더군다나 재활용까지 할 수 있어요 저탄소 기술에 재활용도 가능해 신환경적이고 경제적이야 네 맞아요 장단점이 다 있죠 곡선 시공에 좀 어려운 게 네 맞아요 근데 곡선이 아니라 요즘에 터널들은 거의 다 직선으로 쫓잖아 직선으로 쫓죠 곡선으로 뚫었다가는 사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없으니까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곡선으로 하는 때는 다른 걸 이용해야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상황이 STS를 선택할 거냐 FT를 선택할 거냐 했을 때 누구나 합리적이라고 하면 SFT를 선택한다고요 그런데 STS를 선택할 거냐 그러면 SFT를 쓰면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아니요 공사비를 보자고요 공사비도 봅시다 그럼 공사비를 보자고요 띠로리 띠로리 왜 STS 지금 네모로 빨갛게 네모 쳐놓은 거 네 맞아요 아 여기 이제야 보니까 UPRS STS를 조금 강화시킨 거는 돈이 좀 더 드는구나 돈이 좀 더 들어요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15억 3천만 원인데 17억 8천만 원이에요 똑같이 똑같이 공사비율을 100으로 볼 때 하면 116.3이 더 들어가야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상 둘 다 특허를 받고 다른 것들도 다 특허 받은 것들이거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누구 어느 걸 선택할 거냐 했을 때 SFT를 선택해야만 하는데도 STS를 선택했다 이거 아빠 찬스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충격인데 뭐 내구성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시 내구성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현재 제일 괜찮은 게 SFT 공법이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SFT 공법이 공기도 단축되고 실제로 한 번에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그 파이프로 흙을 빼내면서 동시에 거기다가 바로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양생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다른 걸 할 필요가 없고 네 맞아요 또 양생하면서 굳혀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보강을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공법은요 대한민국의 건설 강국이기도 하고 이런 특허가 안정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특허 안 내줘요 다 특허를 받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STS에만 주는 건 특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특혜를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요구인데 그런데 지금 이 난리가 나니까 이제야 뭐 저 국회 국토위 사보임 했다죠? 이제 뭐 자기 그만두겠다고 했더라구요? 야 이제 튀는 거냐? 돈은 돈대로 다 벌고 야 돈 다 벌고 이제 튀냐? 이 나쁜 시리야 아니 그리고 난 진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아들 회사에서 특허를 받고 있고 그걸 다섯 개로 쪼개서 걸리지 않을 것처럼 그런 생각했겠죠 다섯 개로 쪼개서 했다는 거 이거 하나 놀란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2018년 12월 달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있었어요 그거 반대했지 또 그때 김용균법 처리가 임박해지니까 전혀 상관없는 이 국토위와 교통위가 있는데 교통위 소속이거든 여기에서 박위원 환경노동위로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위에서 환경노동위 환경노동위 거기서 김용균법 처리되니까 거기로 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최대 10억 원으로 합의한 산업현장 사망사고 벌금에 대해서 너무 많다 항의하고 이견 제시하고 건설업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시에 더불어민주의 한경영 의원이 건설업하는 이해당사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게 왜 기사화되지도 않아 제대로 이게 건설업계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거 이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김용균이 들으면 자다가 벌떡 일어날 소리예요 국회의원 직접 와서 업계를 대변하면서 10억 원 너무 많아 네 자식새끼는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특허 따 하면 그 특허 가지고 그냥 이곳저곳에서 전부 다 공사수조하게 해놓고 남의 자식은 두 번씩 죽이냐